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 컬럼의 블록 실렉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특정 그리드뷰 컬럼에 속한 셀들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. 셀 선택을 차단할 컬럼을 선택하고 블록 실렉트 속성을 툴로 설정하면 됩니다. 기본 값은 펄스로 이 경우 셀 선택을 막지 않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모든 셀들은 선택 가능합니다. 이 중 퀀터티 컬럼 셀들의 선택을 막아보겠습니다. 퀀터티 컬럼을 선택하고 블록 실렉트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마우스 클릭을 통해 셀을 선택할 경우 다른 셀들은 선택 가능하지만 퀀터티 컬럼의 셀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. 화살표를 통한 이동에서도 퀀터티 컬럼으로는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